집에 우주우진이 사진 옆에 이제 형제분의 사진이 딱 올라가겠네. 그러네요. 야, 빨리 빨리 해. 네이들이 다 해라. 이 소심도 가만히 앉아있네. 저분 한번 불어먹어야지, 뭐 동생들. 기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또 걔네들이 해주는 게 보기도 좋고 또 맛있고. 그리고 우리 일용이라는 놈이 음식 같은 거 잘한다고. 진짜 제일 좋은 거야. 이거 갑자기 서울에서 가자. 이야, 냄새 좋다. 이거는? 다 되면 불러놔잉. 네, 이것도 얹어봐. 이야. 맛있겠다. 다시, 다시 드려. 야, 술이 빠졌다. 어? 어. 너희들은 못 먹으니까 이거 나 이거 먹으면 돼. 다 되면 불러놔잉. 네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. 큰오빠는 뭐 아버지, 아버지 존재죠. 이거 한약 드릴까요? 조금만. 여기다 여기다. 참 이런 날도 있다, 그렇지? 진짜 이런 날도 있네. 너희야. 네. 일용이 술 못 먹고. 옥상에도 못 먹게. 아무도 못 드시는데. 어머, 어머, 어머. 저희들은 그 아버지를 닮은 쪽이에요. 우리 아버지를. 우리 아버지가 전혀 술을 못 잡으셨으니까. 우리 엄마가 술을 좀 잘 잡으셨어. 그쪽으로 닮은 것 같은 게 많아. 나만. 아버지는 그래도 술을 많이 안 드셔도. 커피, 떡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, 그렇죠? 담배. 담배. 커피. 나는 담배, 커피, 술. 네. 하나 더 늘었어, 아버지한테 들어가. 우리 아버지는 강경하러 돌아가셨어, 오빠. 강경하러? 아니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천식으로 돌아가셨지. 천식으로 돌아가셨지. 오빠가 아버지 닮았구만. 스스로 돌아가셨지. 숨이 차고 그런 거 보니까. 아버지가 몇 살 돌아가셨지? 63인 거 아니에요? 내가 18살 돼서 돌아가셨을 거야. 나 TBC 시절인데. 굉장히 바빴다고. 그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. 전화가 왔어. 돌아가셨다고. 그럼 이제 가방이 되잖아. 녹화가 끝나야지. 하늘에다 대고 있는데. 끝난 게 몇 시에 끝났냐면. 한 시에까 두 시에 끝났어. deploying 문화가 부르기. 조금만. 여기다. 여러분이 다 잘 해요. 그러자. 너 다 얘기해 напряжuje 미니가. 여기다. 뉴스 보라. alditanica.